조명상 부문 시상은 최다니엘씨와 박신혜씨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신혜입니다. 작품 끝나고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함께 서게 돼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아, 제가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시상을 뽑은 촬영상인데요. 카메라 감독님들은 사실 촬영장에서 되게 어렵고 힘든 분들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네, 배우의 표정 하나하나 미세한 감정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속을 환히 이렇게 꿰뚫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받아요. 그래서 이분들 앞에서는 항상 긴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박신혜씨 대본을 되게 잘해오셨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에서 어떤 배우들의 연기를 제일 처음으로 목격하는 그런 처음의 관객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만큼 되게 처음으로 제일 가까이서 배우들을 되게 살펴주시고 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을 이제 시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후보들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볼까요? 김발놈 살인사건의 전반의 김기태 아저씨의 이태윤 악마를 보았다의 이모계 전우치의 최영환 하주의 김호형 이렇게 다섯 분의 후보분들을 보셨는데요. 자, 이제 발표해 주시죠. 네, 제8회 대한민국 영화대상 촬영상 수상자는 아저씨의 이태윤님 축하드립니다. 아저씨의 이태윤씨는 다양한 카메라 워킹과 샷으로 주인공의 심리상태와 역동적인 액션씬을 정확히 잡아낼다는 평가입니다. 이태윤씨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저씨의 이정범 감독이 대리수상하겠습니다. 네, 저 이태윤 촬영감독이 지금 촬영 중이어서 대리수상을 받고요. 5개월 동안의 추위와 싸우면서 잘 찍은 영화였는데 좋은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상할 부분은 조명상입니다. 이 촬영장에서 조명, 조명하시는 분들, 조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음, 조명 스태프분들은, 글쎄요, 촬영장의 시작과 끝이 아닐까요? 네. 역시 잘해오셨네요. 네,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네, 아무래도 정말로 촬영장에서 보면 촬영장이 가장 먼저 나와서 조명을 세팅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명팀이시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으셔서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조명팀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렇죠. 역시 현장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 팀입니다. 네, 장비도 굉장히 무겁고요. 또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시는 분들이시죠. 네, 그러면 시상을 하기 전에 하지만 영화를 빛의 예술이라고 이렇게 써있네요. 정말 고단하지만 그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조명상 후보들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에 남진아 무적자의 임재영 아저씨의 이처로 아저씨도 제가 창피하죠. 악마를 보았다의 오승철 파주의 김승규 네, 제8회 대한민국 영화대상 조명상 수상자는 네, 아저씨 이처로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이처로씨는 철저히 계산된 조명을 통해 어둡고 콘트라스트가 강한 빛을 설계해 어둡지만 디테일이 살아있는 전면을 만들어냈다는 평가입니다. 저는 이처로 기사가 스킬과 감사합니다.